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거.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겠고.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6085님 오늘 헤어스타일 컨셉이 성벽을 날아다니는 고려 무사인 거죠. 설마 절 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완전 맞습니다. 황비용 컨셉이에요. 자 1790님 저희가 보내드린 달력 받으셨군요. 인증샷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백지장 같던 저의 경제 지식을 차곡차곡 쌓게 만들어주신 것도 고마운데 녹용의 달력까지 받으셨어요. 어 그러셨구나. 저는 사실 이 권한이 전혀 없어서 모르는데 녹용의 달력. 아 이거 묻고 떠불러가는 거 굉장히 행운인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 옆에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한 분 나와 계시네요.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퇴직연금 관련 제도가 달라진다 이거 물어보려고 모셨잖아요. 새 소식이 있으시던데요. 어떤? 새해부터 뭔가 굉장히 의미 있고 굵고 짧은 프로그램을 하나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옆 회사이죠? 저기 M본부에서. 네 M본부에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잠깐 짧은 거 짤막한 거 맡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경제발전소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깜짝이야. 이게 사람 잘되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안 되게 하는 거는 쉬운데 잘되게 하는 건 어렵지만 저희가 같이 하시면 이렇게 다들 잘되십니다. 김도영 기자도 그렇고요. 자 저희도 잘되게 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다.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죠. 내년에 퇴직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불릴 수 있게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설명 듣기 전에 우리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퇴직연금 유형. DB와 DC 너희들은 누구니 알려주세요. 이게 복잡하실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 영어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말로 해도 어려운데 퇴직연금이라는 제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회사가 갖고 있던 퇴직금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근로자한테 못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그냥 평상시에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놔라.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같은 곳에 미리 미리 떼서 맡겨놓고 있다가 회사가 문을 닫아도 근로자한테는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이게 퇴직연금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냐. 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쓸 수도 있지만 연금으로도 쓰게끔 만들어주고 연금으로 쓰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이게 퇴직연금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퇴직연금을 그러면 회사에서 사회금융기관에 보관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DB형, DC형 이렇게 있는데 DB형은 뭐냐 하면 지금 퇴직연금이 도입돼 있든 안 도입돼 있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 대부분 알 겁니다.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죠. 신입사원 때는 내가 월급이 얼마 안 되더라도 한 200만 원이었다가 한 10년 동안 계속 200만 원이야. 그런데 10년 후 거의 퇴직할 때쯤 되면 500으로 뛴다. 그러면 과거의 월급과는 상관없이 퇴직 직전에 500만 원 곱하기 10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임금 인상률이 높고 퇴직 직전에 월급이 높을수록 더 유리한 거죠. 퇴직금은. 그 제도가 DB형이고 이거는 회사가 돈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든 못 나든 상관없이 회사 돈으로 굴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직원이 퇴직할 때 임금을 따져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DB형은 근로자가 신경 쓸 게 없고요. DC형은 뭐냐 하면 1년에 1년 12달 월급 중에 한 달치 이상의 월급을 근로자가 관리할 수 있는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뽑을 수는 없고 관리만 할 수 있는. 그래서 1년에 한 달치 월급식을 꾸준히 주고 있다가 그걸 알아서 관리하게 만들고 나중에 수익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 인상률이 낮은 신입사원도 200만 원 뭐 한 10년 동안 근속하신 과장님도 200만 원 이런 회사에서는 차라리 그 돈 내가 굴릴게요. 라고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게 DC형.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IRP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자영업자들이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가입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거는 DB형과 DC형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 것 중에 DC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DB형의 비중이 시장에서는 높아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의 임금 구조가 호봉제다 보니까 오래 일하면 임금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DB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점차 지금은 DC형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DC형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직접 굴린다. 이런 게 특징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를 한 달치 월급을 받으면 그걸로 공격적인 상품의 운용을 할 수도 있고 원리금 보장 상품의 다양한 상품의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익률이 그럼 높으냐라고 따져봤을 때 이 DC형 중에서 금융 상품을 선택한 비중을 봤더니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79%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어서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리금 보장형 상품 수익률이 작년 말 기준에서 DC형은 1.69%, IRP는 1.2% 그러니까 은행 정기예금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데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 상승 고려하면 결국은 이런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놓은 퇴직금은 뒤로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DC형 중에서도 투자형 상품, 실적 배당형 상품 이런 펀드에다 넣어놓은 경우에는 DC형 같은 경우에 13% 넘게 수익이 나기도 했고요. IRP는 거의 12% 가까운 수익을 내긴 했는데 물론 투자를 해서 반드시 수익이 매번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게 본인에게 맞느냐 이거 선택하기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그렇죠. 실적 배당형보다는 원리금 보장형을 선호하는 게 사실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도입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기능입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그냥 기본값. 기본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DC형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맨 처음에 금융 상품을 선택을 해야 돼요. 예금, 보험, 펀드, 파생 상품 이런 것 중에 선택하세요라고 물어보는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대부분 분들이. 그리고 매번 매번 이 퇴직금, 나는 20년 후에 퇴직인데 30년 후에 퇴직인데 관심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을 안 하게 되면 기본으로 그러면 어떤 금융 상품을 골라줄 것이냐.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걸 마음대로 주식형 펀드에 넣다가 반토막이 나버리면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냐면 대부분 금융사가 안전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그냥 넣어놨습니다. 별도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 디폴트 옵션이 이번에 도입되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인 상품에 들어가게끔 만들자. 그래서 근로자가 잊고 있는 동안에도 수익을 좀 높여보자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인 거고 정리하자면 지금은 기본값이 안전한 저축 상품으로 대부분 그냥 관례적으로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실적 배당형 펀드 이런 것들로 공격적으로 운용되게끔 기본값을 바꿔놓자라고 하는 게 이 디폴트 옵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투자를 한다고 꼭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하나 걱정이 되고 실제 수익률이 많이 높아질 거냐. 특히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하면 내년장이 더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떨 것 같아요, 소장님? 맞습니다. 이게 지금 디폴트 옵션의 도입을 주장해서 찬성하는 쪽에서는 과거 수익률을 예로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도입을 했는데 최근 5년 동안 수익률이 5 내지는 7% 정도 된다. 물가 상승은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투자라는 건 장기적으로 이어질수록 그 위험은 많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투자라는 게 그해 그해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르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디폴트 옵션으로 위험한 상품에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이 보장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좋은 거였으면 진작에 법으로 강제했죠. 무조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강제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커지면서 금융사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저희 퇴직연금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401k라는 퇴직연금이 처음에 도입될 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DB형이 더 인기가 있다 보니까 굳이 그걸 금융사들이 나눠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DC형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내 퇴직연금 DC형을 굴릴 때 누구한테 조언을 받아야지 라고 했을 때 마땅히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무조건 공격적으로 처음에 넣어놓느냐. 이게 수익률이 과연 높아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의문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 디폴트 옵션 도입이 안 됐던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100% 투자 상품으로 이 퇴직연금을 굴린다라고 치면 기대 수익률은 물론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손해율도 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을 반대하던 게 은행이나 보험사 쪽이었어요. 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당연히 노후 자산이고 이거는 안전해야 되는데 그걸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건 좋지만 혹여나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을 반대를 하고 혹은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공격적인 투자형 상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리금 보장 상품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던 반대의 근거였습니다. 이게 어쨌든 금융기관에서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입장이 완전히 나뉜다는 건데. 그렇죠. 금융투자업계와 은행 보험이 확 나뉜는 거죠. 우리를 많이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수수료 수입 때문일까요? 당연히 후자 때문입니다. 그래요. 전 또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았네요. 이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실 텐데요. 퇴직연금은 이 계좌를 내가 어디에 개설을 했느냐. 회사에서 아마 알려줄 겁니다. 무슨 무슨 은행에 퇴직연금 개설해 줬어요. 어디 증권사요? 라고 얘기해 줄 텐데. 그 지점도 수익이 발생을 하지만 담겨 있는 상품 중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상품을 만든 쪽에 이익이 배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원리금 보장 상품은 은행의 예금이나 보험이 90%예요. 그리고 10% 정도가 증권사 상품인데 그러니까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면 90%가 은행의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 말 기준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 적립액이 255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DB형은 70%예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5% 정도가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을 가입하러 오는 고객이 없더라도 이 퇴직연금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넉넉한 자산을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네요. 국민연금의 대략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규모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가입을 안 한 기업장,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점차 커질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DB형은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공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 하면 대표님 있을 거고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을 텐데 그 직원이 대표님 저희 회사 퇴직금을 제가 열심히 굴려가지고 회사 돈을 좀 아껴보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마이너스 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DB형을 도입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안전하게 굴리고 있어서 은행이나 보험사 입장에서 그냥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략을 한 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DC형을 공략하자. 개인에게. 그런데 개인한테 이걸 아무리 홍보해봐야 이게 안 되니 그냥 자동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해서 접근한 게 사실은 DC형의 디폴트 옵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 파이가 늘어나면 금융투자업계도 여야 대한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속내 같은데 결코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죠. 우리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좀 개인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냥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간식 좀 나눠먹자. 2학년 형들이 1학년 입학했을 때 좀 나눠먹자고 하는 그런 느낌도 약간 있는데 여하튼 퇴직금의 수익률을 좀 올리면 노후보장에 도움이 될 테니까 투자자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가입자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한 걸 나는 선호한다. 나는 높은 수익률 필요 없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계시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이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투자 상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원리금 보장 상품 나 하고 싶다라고 금융사의 얘기를 하면 기존처럼 예금이라든지 단기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도입된 그리고 특히 이제 DC형에 관련된 얘기니까요. DC형에 내가 가입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신경을 좀 쓰셔야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엉뚱하게 퇴직연금이 튀어나가는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폴트 옵션 어디서 어떻게 그러면 되는지 짧게 알려주시겠어요? 해당 금융사마다 준비해 놓은 상품은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돼요. TDF나 아니면 머니마켓펀드나 인프라펀드 이렇게 좀 공격적이고 혹은 안전한 거 있으니까 내가 가입돼 있는 DC형 퇴직연금 사업자 그러니까 금융사에다가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는지 꼭 한번 물어보시고 내 상황에 맞는 퇴직이 가까워 왔다 이러면 안전한 상품 쪽으로 혹은 좀 멀리 있다 그러면 공격적인 상품에서 좀 비중을 조절하는 쪽으로 개인이 좀 신경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스스로 좀 나누시면 좋겠네요. 짬짜면처럼.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까 했는데 아차 퇴직금이 없네요.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